안녕하세요. 오늘은 팬분께서 요청해주신 초코파이를 생크림에 찍어먹기 할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에 찍어서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해서 저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이거 전자렌지에다가 한번 데였거든요. 아쉽게도 더 맛있었어요. 아쉽게도 더 맛있었어요. 아쉽게도 더 맛있었어요. 다진ches 엄청 쫄깃쫄깃 초코우유에요 얘는 안입혔어요 초코우유 이번엔 초콜릿 초콜릿 전자레인지에 대피니까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Gary Bokki에 있는 면이 질깁니다 여러분은 면이 질깁니다 면이 질깁니다 면이 질깁니다 면이 질깁니다 소스는 고춧가루 초콜릿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맞췄니 탱글탱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